룰루아트 4원에 있는 곰바까루나 석상입니다. 대단하네. 자 이제 볼 거 다 본 것 같네요. 곰바까루나를 봤으니까. 격스테이지 클립뷰. 날씨 좋다. 곰바까루나. 여기도 곰바까루나. 여긴 호랑이 문양인데. 약간 들어갈 수 있나? 여기는 호비둔이 아닌데. 살짝 들어가봐야지. 곰바까루나. 곰바까루나. 콜바까루나. 곰바까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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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하는 사람들. 여기가 울루와트 상원 정문인 것 같네요. 풀라, 템플, 루호아, 울루와트, 발리어로 써져 있고, 인도네시아어로 써져 있고. 왼쪽은 발리어, 오른쪽은 인도네시아어. 여기도 올라간 곳이 있나? 느낌상 그냥 올라가 보자. 일길로 올라가진 않았으니까. 아이고 더워라. 낭떠러지 길을 따라서 걸었기 때문에 이쪽 정면 길은 이제 올라가네요. 작은 펄이 있네. 힘이 드네. 아까 내가 왔던 곳 맞네. 저 문도 사원이구나. 다시 백. 나무를 어떻게 이런 나무를 딱 심어서 마치 트리 게이트 같이 만들어 놨네요. 이거는 원숭이가 이렇게 먹었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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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까지 촬영을 하겠습니다.